대한역사문화원에서 6.25 달력을 공개했습니다 제가 그거를 좀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제주 4.3 공산폭동의 진실을 다룬 탐라의 봄 전국 상영일정이 잡혔습니다 대한역사문화원의 김재동, 개그맨 김재동이 아니고 김재동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한역사문화원의 김재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그때 그 역사, 지난번에 책도 쓰셨는데요 6.25 남침전쟁 전투기념비와 참전용사편이라서 달력을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1월에는 춘천대첩 설명이 있고 2월에는 화령장 전투, 3월에는 다부동 전투 4월에는 인천상륙작전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이 되어 있고 이게 벽걸이형이 있고 벽걸이형을 보시면 이렇게 춘천대첩 사진하고 설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달력이 있죠 그리고 탁상형도 이렇게 있는데 이 달력을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됐습니까? 이제 2023년이면 6.25 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이 되겠습니다 사실 6.25 전쟁이 발발했던 그 역사를 우리가 사실 70주년에 대대적으로 기념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정말 뜻밖의 상황이 오면서 6.25 전쟁을 기념하는 모든 행사가 다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게 그냥 묻혀지는 역사가 되어버렸는데 내년만큼은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이해서 이걸 꼭 기념해야 되겠다 이 자유의 소중함을 우리가 일깨워주는 최고의 콘텐츠가 6.25 전쟁 역사인데 뭐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고 있고 육사에서도 안 가르치고 그럼 어디서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저희 교회에서 또 대한역사문화원 우리 또 이름으로 해서 이번에 이 잊지 말아야 할 그때 그 역사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으로 내년도 달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6.25 전쟁의 대표적인 12개의 꼭 잊지 말아야 될 우리 전투들을 하나씩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직접 참전하셨던 우리 참전용사분들을 제가 직접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그때 찍은 사진들을 이 사진에다가 예쁘게 디자인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4월달에는 인천 상륙작전을 설명을 했는데 여기 날짜를 보니까 4월 3일이 우리 통상 제주 4.3 추념식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4.3 폭동 발발 이렇게 써놨네요 그리고 4월 23일에 보면 가평전투 기념일 돼 있고 5월달은 연희고지 전투를 또 설명을 해놨고 5월 10일 50 총선거 기념일 그리고 5월 16일 서울 재탈환 기념일 그리고 우리 5.18 5.18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달력에 보면 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용문산 전투 기념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8월 15일 역사적인 자유대한국의 건국일을 우리가 잊을 수 없죠 그래서 8월 15일은 건국일로 표기했고 6월 18일 같은 경우는 이승만 대통령의 역사적인 반공포로 석방을 기념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6월 18일을 그렇게 반공포로 석방 기념일로 우리가 그렇게 정했고 그리고 6.25를 6.25 전쟁 또는 한국전쟁 그렇게들 얘기들을 하는데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6.25 남침 전쟁이라고 해야 정확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25 남침 전쟁 기념일 이렇게 저희가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그때 그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달력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달력마저도 역사 왜곡에 의해서 거의 다 점령이 됐습니다 기념해서는 안 되는 역사들을 기념하고 있어요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러한 기념일이 그냥 한두 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4월 3일은 4.3 폭동 반란이 일어난 날인데 4.3 사건을 추모하는 국가에서 이미 추모일로 정했는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고요 저희 이번에 달력은 4월 3일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4월 2일을 기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4.3 사건이 9년 동안 진행되었던 우리 한국현대사 최장기 공산폭동 반란인데 이 9년의 4.3 폭동 반란 사건이 종료된 날짜가 57년 4월 2일 최후의 공비였던 오원건이라는 최후의 공비가 생포되면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4월 2일을 기념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달력에 4.3 반란 진압 종료일로 그렇게 저희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말 기념해야 될 역사들을 아예 새로 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부활주일도 있고 고난주일도 있고 한식, 청명, 식목일, 고구, 어버이날 다 들어있네요 소만 그러니까 또 5월 31일은 재헌국회 개회 기념일 5월 18일은 용문산전투 기념일 5월 18일은 용문산전투 기념일이고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들도 이 달력을 보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18일은 우리 6.25전쟁 가운데 저 중국의 팽덕회가 이끄는 중공군 중공군을 아주 대파했었던 엄청난 대승이 용문산전투입니다 수만 명을 그냥 다 몰살을 시키는 그래서 저 중국공산대에게 아주 굉장히 엄청난 타격을 주었던 그래서 모택동으로 하여금 정전협정의 테이블에 나오게끔 했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용문산전투거든요 이 전투를 우리가 기념을 해야 되는데 날짜가 공교롭게도 5월 18일이에요 그래서 5월 18일은 다른 날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이 용문산전투를 기념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가 달력에다가 넣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직접 전부 다 6.25전적지를 발굴하러 다니시면서 금속탐지기 들고 탄필을 다 회수하셨네요 저희가 2014년부터 어떤 계기에 의해서 6.25역사탐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년의 연중행사가 아니라 매주 최소 한 번 이상씩 전국의 격전지를 다 찾아다녔고 또 참전용사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 게 벌써 올해로 8년째 접어드네요 하다 보니까 정전협정 내년에 70주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이게 6.25를 가르치지 않는 지금 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뭐 저희가 고민 고민하다가 일단 달력부터 이거를 좀 새로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을 일깨우고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이 자유의 소중함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이 달력을 통해서 그러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뒤에는 사진 보니까 뒤에는 이승만 대통령 감옥에 있을 때 사진하고 또 연설을 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 지금 대한역사문화원 정기 후원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판매하는 게 아니고 대한역사문화원이 지금 제주 4303 폭동의 진실을 담은 탑나의 봄 같은 영화를 작년에도 한 편 만들었고 올해도 한 편 만들고 두 편 만들었는데 앞으로 또 영화를 계속 만들려고 역사 영화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한역사문화원에 월 정기 후원 많은 이상씩 하시는 분들한테는 무료로 보내드리고요 그냥 현금으로 한 번 이렇게 하실 분들은 후원해 주시는 분한테 이건 선물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판매하는 게 아니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이 댓글에 보시면 저희가 대한역사문화원 후원 바로가기 그 해피 나눔 URL 주소를 저희가 걸어놓겠습니다 그쪽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070-4570-8159 이쪽으로 자세하게 물어보시면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탑나의 봄 전국 상영 일정이 잡혔습니다 서울, 안산, 익산, 전주, 부산, 합천인데요 지금 이 영화를 왜 만들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는 가운데 저희가 각 지역별로 자막을 내보내 드리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은 현재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 간의 치열한 체제 전쟁 중입니다 어제 오늘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계속되는 사실상 총성 없는 전쟁이 연일 벌어지고 있는데 이 체제 전쟁의 핵심은 역사 전쟁으로 아마 끝판이 날 것입니다 역사 전쟁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역사 전쟁의 가장 시작점이 4.3 왜곡입니다 대한민국이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라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악담과 저주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 이 4.3 왜곡과 날조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건국되어졌을 때 건국 과정에서 일어났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민중 항쟁과 봉기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을 진압한 이승만 정권과 국군과 경찰은 뭐가 됩니까 학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나라를 세운 건국 대통령으로서 이미 그것은 정통성이 무너지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 왜곡을 1986년 2월 박원순과 그리고 원경이라는 승려 두 사람이 만나서 만든 것이 역사문제연구소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서서히 해방 이후에 건국 과정 3년을 뿌리채 흔들기 시작했는데 그 핵심이 4.3 사건입니다 그래서 4.3 사건을 바로 잡는 것과 이것을 바로 우리가 알리는 일은 단순히 이거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본 이 정체성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그냥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로 전락하느냐 그 싸움의 가장 핵심이 4.3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이미 오래전부터 반대한민국 세력들의 역사 왜곡과 날조에 의해서 사실상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 증거가 작년에 2021년 2월 26일에 국회에서 당시 299명의 국회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199명의 압도적인 찬성에 의해서 통과된 법이 제주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입니다 좀 길어요 제주 4.3 사건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드디어 통과됐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4.3의 폭동 반란을 일으킨 주동 세력들 가담 세력들을 희생자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희생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가에서 대상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족당 지금 9천만 원씩 지금 이미 지급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넉넉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국민들을 깨워야 되겠다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이 이 지경까지 왔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영화를 통해서 이 영화의 핵심은 그겁니다 이 반대한민국 세력들 이 폭동 반란 세력들이 희생자가 되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기념해야 될 우리가 국가에서 보상을 해야 될 그러한 피해자들은 지금 가해자가 되어버렸어요 대표적인 게 국군과 경찰 아닙니까 그리고 최대의 가장 피해자가 누구냐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 이걸 우리가 막는 것과 막지 않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현재 이런 영화가 9월 1일에 시사회를 통해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90, 10일, 3개월 동안 지금 연일 3개월 동안 계속 우리가 상영 중에 있는데 감사하게도 지금 전국적으로 이 영화가 계속 주로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속적으로 계속 상영이 계속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요 정말 이게 들불처럼 번져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또 우리 글로벌 TPS 뉴스에서 영화를 또 소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대한역사문화문화원은 제가 이사고요 제가 하늘교회에 우리 김제동 목사님 만나가지고 저도 역사를 공부하게 됐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주사삼 사건 영화 만들기 전에 2년 동안 목사님 따라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제주도를 다 뒤지고 다녔습니다 한라산에 반란군 이덕구가 숨어서 밥에 먹던 거기도 다 어르신들 이렇게 앞세워가지고 찾아가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일단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서울 허리우드 극장 종로 3가역 5번 출구에 오시면 거기 나관악기상가가 있습니다 거기 4층입니다 11월 달은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반 토요일 오후 5시 상영이고요 12월 달엔 금요일은 없어지고 매주 토요일만 오후 5시에 상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상영 관련해서 여기 헤드오피스니까 070-4570-8159 전국에서 지방상영 문의하실 분들은 070-4570-8159로 하시면 되고 안산명화극장은 여기가 사장님이 우파세요 그래서 11월 26일 토요일 하루 하고요 12월 6일부터 19일까지 매일 틀어주신다고 합니다 상영 시간이 매일매일 조금씩 바뀌는데 극장에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11월 30일 익산 방주교회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전주 서문화교회 12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 주체는 전주 통일광장입니다 그리고 부산 생명수교회 12월 17일 토요일 오후 3시 5시 주체는 부산 자유의 숲 070-4570-8159 그리고 합천시네마는요 여러분 무슨 개모임이라든지 애국단체 동지회 이런 데서 단체 관람을 하겠다고 연락을 하시면 관을 열어주겠다고 하십니다 지방상영문이 070-4570-8159 이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합천시네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응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막 sach정